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한 사람 이번엔 집안일에 나서는데요 인숙씨는 몇 년 전부터 금방이면 끝내던 집안일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청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척 더워하는 인숙씨 그녀의 얼굴은 한순간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한 번 달아오른 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죠 밖에 날씨는 진짜 선선한데 저만 그렇게 더워요 그게 아마도 갱년기 이후로 그런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선풍기 에어컨을 엄청 틀어요 진짜 어떨 때는 5, 6번씩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저 자신한테 엄청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엄청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진짜 갱년기는 평범한 일상은 물론 밝았던 성격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그녀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식단이랍니다 요즘 인숙씨의 식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포만감을 채워줄 채소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밥은 최대한 적게 먹는 거죠 살이 너무 못 쪄가지고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좀 많이 줄이고 있어요 갱년기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살이 찌기는 쉬운데 진짜 안 빠져요 이 살이 갱년기 이후 그녀의 체중은 자꾸만 늘어난다죠 오늘도 어김없이 체중을 확인하는데 놀라고 마는 인숙씨 정상 체중을 넘어선 심각한 비만 상태입니다 시기 조절에도 불어나는 체중 특단의 조치로 운동에 나서는 인숙씨입니다 자 그렇게 도착한 집 근처 한 공원 심기일전으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몇 바퀴 좀 걸었을까요 어딘가 불편해 보이더니 앉아야 되겠어 아 다녀 결국 잠시 앉아서 쉬기로 하는데요 연식 무릎을 쓰다듬는 인숙씨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몇 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아무 없었는데 지금 이 갱년기 겪고 나서부터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아휴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무슨 생활도 하고도 엄청 불편합니다 진짜 이거 갱년기가 참 무섭네요 불면증, 열감, 감정 기복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숙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은 질병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는데 진짜 이게 언제 끝날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이 갱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진짜 아까 전에 우리 김혜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를 우리가 농담처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솔직히 좀 좋아지겠지 하고 버티다가 이게 점점 나빠지니까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선생님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그거 끝나지 않을까요? 언제 끝나지 않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뭐죠? 이게 1, 2년, 3년, 4년이 아니구나 이게 몇 년 뒤에 끝날 수도 있고요 10년이 되고 또 20년이 되고 심지어 30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30년이요? 네 심지어 70, 80대까지도 갱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증상이 약하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갱년기 증상은 폐경 및 기타 폐경 전후 장애라는 질병코드 N95.1로 분류된 정식 질환으로 미리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갱년기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순간순간 이 널뛰는 감정의 기복 또 대단하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 우리 알콩 가족들이라면 잘 아시죠? 네 옷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이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여성 호르몬은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0, 30대에 왕성하게 분비가 되던 이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완경 이후에 중단된다는 거죠 이렇게 몸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년 여성 건강에 중요한 여성 호르몬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그동안 줬던 겁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된다면 김혜연 씨가 느끼는 것처럼 수시로 찾아든 오한과 발안으로 체온 조절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일상의 무기력함과 불면증까지 겪게 됩니다 힘들어요 맞아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질병도 생기고 단격도 떨어지고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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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갱년기 안면홍조 열감 우울증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은 일상을 무너뜨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루종일 몸에 힘도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하루가 힘들지만 해요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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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부분이 겪으시는 증상이죠. 안면홍조, 골증입니다. 그 안면홍조는 정말 갱년기 여성들이라면 대부분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초기에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몸의 열을,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조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엔 얼굴에 막 땀이 나기 때문에 다 지워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좀 꺼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체적 변화로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면서 우울증까지도 찾아오게 됩니다. 갱년기 중기가 되면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갱년기 중기가 되면요.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바로 네.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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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은 아직 안 걸렸구나. 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요즘 여기 살진다고. 여성 호르몬은요. 전신 건강을 지키는 파숙군인과 동시에 우리 몸속 지방 분해를 돕고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갱년기가 오면 방패 역할을 하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 쌓이게 되고 결국 체중이 증가하면서 비만이 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럼 말기가 되면 도대체 어떤 질환이 또 나올지 말기가 되면요. 네. 자. 아. 혈관에 나 망가진 물이 녹아져가지고. 비만의 혈관 질환.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청소하는 HDL 수치를 높여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HDL 수치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노폐물들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아니 혈관에 노폐물이 쌓인다는 건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한쪽은 갱년기를 겪지 않은 여성의 혈관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혈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갱년기를 겪지 않은 여성의 혈관에 혈액을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노폐물이 있긴 있는데요. 오. 잘 흘러요. 잘 흘러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노폐물을 잘 뚫고 나가네요. 노폐물이 없어지면? 그리고 할 수단이 잘 뚫고 나가네요. 우와. 청소된다. 청소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갱년기 여성의 혈관입니다. 별로 노폐물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가끔 있어요. 어? 중간에. 안 된다. 안 돼. 간신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 찔끔 갔다. 찔끔 간다 간다. 아. 야. HDL 수치가 낮으니까 청소를 못 하네요. 그만. 네. 이렇게 HDL 수치가 낮아서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고요. 또 혈액 공급이 잘 되질 않아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협심증 같은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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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